안녕하세요 올스타 온라인 시즌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16년 월드 라떼 아트 챔피언이죠? 다우스 코리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거예요? 트로피 아 트로피 저거 템퍼 있는 거 네 아 2016년도 챔피언입니다 네 엔폴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열어서 인터뷰를 뭐 지금은 저 한 명이지만 대중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항상 이런 인터뷰는 너무 긴장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기대되고 또 뭔가 챔피언으로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니까 너무 뭔가 기분이 항상 새로워요 내가 아직도 그래도 엔폴로서 2016년 월드 챔피언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그 감정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요 이제 그 비디오를 보고 이제 다음에는 뭐 엔폴님의 커피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All Stars Around the World 비디오를 먼저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질문을 한번 질문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Band of Brothers, 영화의 box을 그리기도 했던, 제가 한 번만 볼게요. 내 미 not have movie, 영화의 Carrington을 만들어주는 국북을 하고, dan 한국 포 볼. In Japan. 이에서는 굉장히ping looking 카드 lots of beautiful scenes and beautiful shooting and beautiful fighting and this is one of the best movie i have ever seen my most favorite movie of all time would be braveheart with mel gibson my favorite movie is the great gatsby because of its amazing style original plot magnificent acting and the post life actually i was dreaming of leo as my boyfriend this is a very tough question because i have a lot of favorite movies uh i think i'll go for marvel movies you know avengers iron man spider-man it's my all-time favorite i i couldn't choose the favorite one but marvel will be my first choice if i want to watch movie i think i'm gonna throw goodwill hunting into the mix i do you like apples how do you like them apples huh you video my gu favorite movie 재미 가장 재밌게 보셨던 인생에서 재밌게 보셨던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있으신지 네 있어요 무슨 영화죠 인도 영화 중에 3d us 이라는 영화 아 네네 진짜 그 긴 러닝타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3d us 세월간의 영화를 또 이렇게 감명 깊게 보셨구나 네 짧게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일단 그 영화는 모든 장르가 다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구요 어떤 코미디다 뭐 멜로다 어떤 어떤 장르를 나누기보다는 그 안에 진짜 가장 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가장 감명 깊었고 충격이었던 것은 인도에 대한 그 틀을 다 벗겨주는 영화였고 음 그리고 그 안에 사랑과 그 다음에 개인의 그 아픔과 꿈 그리고 인생 그 다음에 학업 부모의 마음 친구 모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영화 한 편에 다 녹여내더라구요 음 그리고 저 또한 꿈을 꾸고 저 또한 남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살아왔었는데 그 주인공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위로를 많이 받았고 음 그리고 그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나오죠 주인공들도 많이 이렇게 변해가고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꿈을 놓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과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주인공의 주인공의 학교가 나와요 학교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정말 마지막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이미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시간이 좀 넘는 영화 안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캐릭터들을 명확하게 모든 캐릭터들을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그 작가의 힘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힘이 많이 되는 영화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많이 되는 영화였다 힘이 많이 되는 영화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 산업에 들어오게 됐고 얼마나 계셨는지 지금은 17년째 커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라떼아트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라떼아트 때문에 네 라떼아트 때문에 그래서 라떼아트 때문에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가 와서 제대를 하고 다시 대학교를 준비 다시 복학을 하잖아요 그때 자동차 공학과였는데 너무 그게 싫었어요 다시 가는 게 수학을 제일 싫어하는데 수학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저는 그림을 그리러 그리는 디자이너 되려고 했는데 수학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카푸치노 잔에 초콜릿 소스로 꽃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라떼아트라고 주인 바리스타분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카페에 자주 놀러 가면서 일을 하게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커피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라떼아트를 보면서 커피를 한 이유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요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음식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바리스타라는 거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아 맨 처음에 그 카푸치노 초콜릿 시럽 같은 걸로 이거 애칭펜으로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애칭펜으로 이렇게 꽃 모양을 그리는 거에요 아 그래서 지금 17년이나 제가 알고 있는 바리스타 중에서는 제일 오래 하신 거 같은데요? 그렇죠 라떼아트 암모나이트라고 이제 아 화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커피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거 컴피티션이라고 하잖아요 대회를 언제부터 나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라떼아트 2005년에 나갔는데 온라인 대회를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매 월마다 있었는데 우승을 하면 12명을 그 다음에 왕중왕전을 한다 그렇게 해서 상품을 원두 1킬로랑 컵을 주더라고요 그거 받고 싶어서 했는데 로제타를 하는 라운드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오프라인 대회들이 한두 개씩 있었을 때 한 번씩 참여를 했었죠 2005년도는 제가 커피를 아직 시작을 안 했을 때라 잘은 모르는데 패턴이 많이 없을 때 아닌가요? 그렇죠 스완 하나 정도만 해도 굉장한 그런 시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스완은 잘 없었고 오히려 알타리 무 알타리 무 무 로제타 그리고 이어서 하트를 그리면 알타리 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리면 거의 신이었어요 아 그때는 아 오래전이 있다 네 레전드 진짜 전설이죠 엄청 많이 그런 발전이 이루어진 거네요 이런 패턴이나 기술들도 그러면 이렇게 컴페티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당연히 우승을 빼놓을 수는 없겠지만 특별한 경험을 해서 기억에 남겨져 있는 게 있으실지 좋은 경험 아니면 에피소드요? 어떤 게 좋을까요? 뭐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경험은 몇 개 먼저 에피소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대회 에피소드라면 첫 번째 대회였어요 첫 번째 라떼아트 대회였고 제가 준비한 디자인과 메뉴가 있는데 그 디자인에서 첫 번째 대회에 다른 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따라해봐야지 라고 했었는데 추첨을 했더니 1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첫 대회에 혼자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다 땀이 땀이 거의 눈에도 들어오고 땀이 범벅이 됐는데 라떼트를 하다가 에칭을 하는 중에 땀이 3방울이 톡톡톡 떨어졌어요 거품이 그래가지고 당황하고 땀은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첫 대회가 구멍이 떨어져 땀이 떨어져서 구멍이 나는 모습을 이제 아직도 눈에서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기억에서 그거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이제 두 번째 2012년도 네 2초 시간 오버타임 2초를 해서 마이너스 0.5점을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총 점수 0.5점 차이로 2등을 했는데 이유가 그때 유행하던 트렌드가 우유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 얼음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래서 그 우유통을 옮기는데 얼음이 피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밖으로 빠졌으면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하필 피처 안에 들어 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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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얼음이 소리가 나고 당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초 오버타임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별명이 2초라는 별명이 생겼고 그걸로 2등을 했었죠 그때 이후로 얼음 떨어지는 소리가 한 3개월 4개월 동안 갑자기 눈 감고 있으면 갑자기 막 들리고 그랬었어요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좋은 기억들은 아무래도 세계대회 6년 걸려서 세계대회를 처음 드디어 갔잖아요 1등 하신 분만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1등 한 한 명만 그래서 6년 만에 1등을 하고 여기 보면 여기 예쁜 거 여기 금색 드로피가 국가드로가 됐고 상하이로 가서 1등을 했는데 I believe I can fly 노래를 했잖아요 다들 진짜 할 거냐고 사진 보여주신 거 사실은 마음에서 The title of my Latin art is I believe I can fly 이렇게 하고 싶었어 마음은 저의 마음에서 기대던 그 장면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세계대회에서의 장면은 6년 동안 이 화면으로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시켜봤잖아요 한국의 한국 대회의 화면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선명하다 선명한 느낌이라면 외국 대회에서 틀어주는 만들어진 화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화면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 화면에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세계대회를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Hey, Unpull. It's your turn. Are you ready? OK 하고 이제 카트를 끌고 밖에 나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화면을 이렇게 봤어 그 애니메이션 같은 화면에 내가 나오는 거야 와 너무 좋아 아 그 엄청 큰 화면에 네 그 영어로 내 이름 써져 있고 아 그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나요 아 그건 좀 진짜 특별할 것 같네요 네 파란색 셔츠 입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거 대회에서 발표하는 순간 사진인가요? 그렇죠 아 이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 장면이 사진을 캡처하기가 쉬웠던 이유가 너무 놀라서 한 10초 동안 그런 자세로 있었거든요 아 놀라서? 네 왜냐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 대회에 일단은 처음에 6명 파이널리스터 중에 이제 6등이려나 생각했는데 5등도 아니고 4등 3등까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남았었는데 3등 일본 하니까 갑자기 나랑 중국에 있는 치리라는 그 친구랑 둘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 중국 상하이니까 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어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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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못했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노래 내 꿈이었던 그 노래하는 거 그걸 했으니까 됐어 하고 만족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세컨드 플레이스 리프레센팅 차이나 하는데 갑자기 이 표정 차이나 하는데 입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놀라서 너무 놀라서 내 마음으로 뭐야 뭐야 진짜 뭐지 하고 2등 하는 그 친구가 이렇게 트로피를 받으러 가는 동안 주변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너무 안 느끼는 거예요 좋은 감정보다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던 그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내주셨구나 네 그게 사람들도 왜 그런 표정을 했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기분이 좋으면 막 이렇게 했겠죠 다른 대회에서는 다른 세계대회에서는 우승을 할 때 이렇게 했는데 표현을 했는데 그 대회는 처음이기도 했지만 너무 믿기지 않는 순간이라서 어떠한 표정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좋았고 너무 놀랬고 온갖 감정들이 다 있었어요 머릿속에 오랫동안 늘 2등, 3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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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이렇게 5년 동안 하다가 이제 드디어 세계대회를 드디어 왔는데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잠시 스탑으로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감사하고 알려드리며 Então에요! 여러분이 오늘 생긴 신청이였습니다 신남은 한국에서 입니다 한국에서 미즈타 고마워 영상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브리스텔인은 무엇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은 사실은 저는 2016 월드 라테일 챔피언입니다. 샴페인에 있는 월드 라테일 챔피언은 엄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엄뿐의 신상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카 Chai Royale OK I think you guys really really want to know how to make it. OK? OK, I need Prana Chai, Chai Tea, and also the chocolate, and the Vallely Coffee or your coffee, light rose coffee, right? and Valentine Bourbon finish and with the sugar, some ice. Alright, that's all. This coffee is super good, so that's why I choose this way. And I need 30g of coffee. And I'll grind it. I'll be right back. I have ground coffee. I want to smell it. Wow, it's very nice. I think the coffee has dried tomato, and blood orange, and vanilla, and lemon. Yeah, I can smell it. I can smell them at the same time. As this coffee says, it's like a tasting note. Oh, thank you. And I need to put five grams of sugars. One, and three, and five.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If you shake it, the sugars put into the coffee grounds. It's really easy to melt it. And next, I need 10g of chai tea. Prana chai tea makes really strong flavors, and with really gorgeous and sexy flavors at the same time. Now, I have three ingredients inside the filter. Kenya Heru coffee, and sugar, and chai tea. Have you ever tried this type of coffee before? Yeah. From now on, you guys need to try it. Yeah, trust me. It's really, it is amazing good. It is super good. You need to trust me. Right. Now, I need to brew, so I need some hot water. Now, I need at least around 40 and the maximum 60 grams of coffee, brewed coffee. So, I'm going to use support drip. This brewing skill is from Japan. Back in 2006, I wasn't running my small coffee shop. It's like Japan-style, handed drip, and the roasted coffee shop. This skill was really trendy in Korea in 2006. In this case, bloom and brewing is doing at the same time. It takes a long time, at least three or five minutes. It takes a long time, wake up. That's it. Okay. I have almost 60 grams of coffee. And the next, I need a cold water milk. And some ice. Okay. I want to put two pieces of ice. And I want to put around 100 ml utterly chocolate. All right. Perfect. And the next, I want to put 60 grams of brewed coffee. Before, before pour all of these, I want to taste it. Wow. Super good. Wow. Amazing. Wow. I think, light roasted Kenya, Kenya, have coffee, makes really juicy, fruity coffee. Yeah. And with the sugar, and chive flavor, makes like, cocktail without a cold. Wow. Amazing. This is the last recipe. I need valentine bourbon finish. This valentine is made really good flavor. And also, it's made make your finish perfectly. I need to start the grams of valentine bourbon finish. And I need to make it warm. You have to make it fire easy. It's time to show. I think this is really beautiful. It's like the, it looks, it really looks like the aurora. It's at the night sky. Did you have fun today, with our whole signature drink, Mocha Cha Royal? Okay. Now, I'm going to drink my signature drink. Mocha Cha Royal. Mamma mia. Molto bono bonissimo. Wow. Super amazing. Wow. Okay. From now on, if you guys have a good idea, from me, from Amho, you guys can make everything, whatever you have in your hand, right? I really want you guys to have fun, with my video. See ya. Bye bye. See you next time. Wow. It's supe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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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know what's going on. Oh, I've been a winning one. I've been a winning one. What's going on? I've been a winning one. For the most of the world, I've been wrestling. I've been really digging into it, because it's a challenge. I have been a winning one. 무엇이냐고 했을 때 나의 어떤 도전을 통해서 얻는 이런 경험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경험을 통해서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많은 걸 배움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서 다음 대회를 준비할 때 저한테는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소스들, 영양분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친구를 만난다는 게 제일 큰, 가장 큰 세계대회를 하면서 얻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세계대회를 처음 나갔었을 때 사실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세계대회는 뭔가 이렇게 전쟁터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세계대회를 갔더니 친구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즐기면서 대회를 하고 왔었던 것 같아요. 친구라고 대답하신 게 엄청 의외이면서도 이게 좀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시구나 하는 또 엄폴의 그걸 엿볼 수가 있어서 좋은, 엄청 감명 깊은 대답이네요. 그게 가장 좋아서 그 WLH 우승 이후에 일본 대회,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그 다음 이탈리안, 미국까지 우승을, 커피 패스트까지 우승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얻은 거는 라테아트는 제가 옆에서 보고 저 친구가 저거 잘하네? 내가 저거 옆에서 보고 배워볼까? 하고 연습하고 습득하는 건데 대회만 하고 돌아오면 그냥 라테아트만 남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되고 돌아오면 친구가 남습니다. 지금 또 연락하면서 친구로 친구가 되고 다시 그 나라를 여행을 갔을 때 그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하나의 그런 큰 여행을 할 수 있는 멋진 맵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면서 너무 그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도왔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컴패티션이 언폴림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아 그쵸 그쵸 그 근데 이거 뭐야 꼭 WLAC가 아닌 뭐 그 많은 대회가 이 세계대회를 여러 번 준비하면서 배웠고 만약에 대회가 나를 저를 변화시켰던 큰 거는 진짜 노프라블럼이라는 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노프라블럼이라고? 네 노프라블럼을 배웠다. 이 의미가 좀 있는데 뭐냐면 결과적으로 모든 세계대회를 다 우승을 했어요. 근데 한 번에 했던 건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면서 우승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회마다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 꿈이 뭐였냐면 전 세계 바리스타들에게 라떼아트를 커피를 알려주는 것 라떼아트를 알려주는 건데 내가 내 스타일만 잘한다면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알려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라떼아트 스타일들을 다 잘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치러지는 그 대회를 통해서 제가 성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스타일을 변화를 주고 혹은 그 대회, 세계대회마다의 수수께끼를 한 단계에 하나씩 풀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제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나니까 그게 이제 제가 완전히 다른 스킬을 가진 라떼아티스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라떼아트뿐만 아니라 인생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삶에도 풀어내야 되는 비즈니스나 사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걸 풀어낼 때 대회에서 내가 한 단계 안 단계 겪으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오로지 해결을 해야 되는 수수께끼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걸 찾아내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블럼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내가 프라블럼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는 그게 가장 저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컴피티션에 참여하고자 하는 라떼아티스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저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비슷한데 일단 바리스타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엄포를 어떻게 하면 대회에서 안 떨어뜨려 라고 많이 물어봐요 해외 친구들도 항상 하는 말은 너희들은 대회만 준비하니까 많이 떨릴 거야 이렇게 떨리고 마이너스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나는 대회를 준비하는 건 당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는 건 당연하고 플러스로 나는 무대를 준비해 가수나 연기자들처럼 무대를 준비할 때 이런 손동작 하나 혹은 심사연들을 위한 어떤 혹은 어떨 때는 내 그림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을 준비했을 때 이걸 어떻게 퍼포먼스로 무대 위에서 내가 보여줄까? 그래서 나는 무대 대회 스테이지를 나의 노래하는 혹은 연기를 하는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 그래서 내가 내 거를 그럼 이제 자랑하고 싶은 자랑하러 나가는 그런 느낌처럼 나가서 그리고 대회 중에는 당연히 대회를 위한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플러스로 나의 내가 준비한 무대를 위한 이런 많은 것들 퍼포먼스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더 잘할 대회를 준비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회만 준비하다 보면 이게 부정적인 생각 마이너스 실수 여기에 많이 초점을 두게 되고 퍼포먼스 사람들을 즐겁게 혹은 내가 점수를 마이너스보다는 점수를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나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회 무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헬로 I'm probably happy to be here 블라블라 하다가 I believe I can fly 그대로 했고 이런 것도 되죠 나의 무대는 어떤 컨셉으로 준비를 해볼까 그래서 컨셉을 고민하면 행복해지잖아요 마술을 해볼까 큐브를 해볼까 뭐 이렇게 그러면 헬로 마이너스 롬포 I'm really happy to be here Okay Let me show you Let me show you You can't look forward to it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란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이게 좋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멋진 대회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샵을 또 오픈하셨잖아요 카페를 또 오픈하셨는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최근에 바쁜 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최근 근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회사 로애넘 저희 로라와 함께 로애넘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여기 쇼룸 겸 교육장 겸 공간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정말 정신없이 템퍼런치 템퍼도 이제 릴리즈 했고 그러면서 이걸 많은 홍보와 많이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촬영과 이 제품 저희가 로애넘 회사의 오토라고 해야 될까요 슬로건 Making People Happy 그리고 전세계 바리스타들의 프로블럼을 노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저희 그건데 정말 많은 전세계의 템퍼를 많이 보급하고 앞으로도 계속 채널링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채널링에 대한 이런 정보나 정립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에스프레소 리스트레토 룸보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늘 오랫동안 알고있던 정보로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는 커피 산업이 발전된 만큼 저희가 본질적인 추출에 대한 채널링에 대한 이런 많은 다양한 본질적인 걸 잘 정립해서 전세계에 보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고 많이 알릴 계획입니다 언폴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이제 해가지고 한국에 계신 또 커피를 사랑하는 또 언폴링을 사랑하는 청취자 구독자 라떼아트를 좋아하면 바리스타 여러분들과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예정이 바리스타 길드 라이브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때 잊지 말고 같이 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언폴링은 또 이제 또 세계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세계인 커피 팬한테 짧게 인삿말 아주 짧게 아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전세계 모든 커피러버분들 우리 커피를 하다보면 항상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앞으로 노 프라블럼이라고 한번 외쳐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앞에 솔루션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렇게 평생 커피를 즐기고 행복하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